오늘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인데요 조금 춥긴 하지만 아름다운 날과 또 아름다운 우리 성가대 찬양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돌아보면서 뭐라고 인사할까요? Happy Thanksgiving 하면서 서로 인사 좀 나누시고 좀 멀리 있으신 분들은 눈이라도 마주치고 그렇게 하시죠 Happy Thanksgiving 또 제가 나중에 잊어버릴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늘 그 교회 헌화, 헌화라고 그러나? 재단 꽃 장식이 너무 참 아름다운데 오늘은 제가 보기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지금 플로어하고 지금 여기 장식된 게 너무 조화가 잘 되고 그래서 저도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수고하신 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고은경 집사님이 벌써 몇 년째 혼자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너무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더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페이스북이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매주 재단 사진들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런 부지런히 좀 라이크 좀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죽게 감사드려라 이런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여호와께 감사드려라 Give thanks to the Lord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말씀을 하나만 떼서 뜻을 생각하고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의 전체 문맥 속에서 그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면은 그 앞에는 무슨 말씀이 있고 뒤에는 무슨 말씀이 있고 또 이 말씀이 지금 어떤 그 문맥에서 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방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만 뜻을 생각해도 은혜가 되고 이 말씀만 암송해도 참 많은 그 은혜를 받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냐 그걸 알면은 더 은혜가 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앞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민숙이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를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16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이 말씀이 민숙이 21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그 하나의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불평과 원망이 너무 많았어요 사사건건 힘들 때마다 불편할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불뱀들이 나타나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다 물었어요 그래서 독이 온몸에 퍼져 가지고 사람들이 막 아우성 치면서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은 어리석은 백성이고 이 백성은 죄가 많은 백성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뱀이 물어 가지고 지금 다 죽어 가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주시죠 그래 그러면 내가 그 불뱀을 구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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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퍼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다가 달고 그 장대를 높이 세우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라 죽어가는 사람이라도 지금 여러분 이 장대 끝에 달려있는 뱀을 쳐다보면 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라 그래서 정말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나도 나도 높이 들릴 것이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소망을 두고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읽었던 역대상 16장 28절에서 36절 말씀 이 말씀도 그 말씀의 문맥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다윗이 참 고생고생 많이 했지만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평화로운 시대가 계속되면서 다윗은 자기가 살 궁전을 지어요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해 들어오고 그리고 근처의 나라들에서 기술자들을 베리고 오면서 아름답게 자기 궁전을 다 지었습니다 그래놓고 아주 평화로운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왔어요 야,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괴 하나님의 법괴가 지금 어느 사람의 마당에 그냥 방치돼 있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법괴를 잘 갖다 놓을 장막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막을 마련하고 하나님의 법괴를 그 안에다가 잘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드렸더니 그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참 이 감사가 넘쳐가지고 다윗이 백성들에게 오늘은 아주 기쁜 날인데 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떡 한 덩이 뭐 과일 한 송이 뭐 한 개 이렇게 해서 다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다 나눠줬어요 아마 이런 일은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을 그렇게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한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찬양으로 찬양시를 쓰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찬양시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삽이라는 사람에게 이 아삽은 아주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그 아삽에게 많은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많은 책임을 맡겼어요 그래서 아삽 자네가 내가 쓴 이 찬양시에다가 곡을 한번 붙여보게 해 그래서 아삽이 곡을 붙인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그 어떤 식의 곡이 붙었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찬양시는 다윗이 썼고 아삽이라는 사람이 거기다 곡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지금 다윗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아삽은 재금을 연주했다 그랬는데 재금이 지금으로 말하면 똑같다 볼 수는 없지만 심벌즈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그 뮤지션들이 하프나 또는 줄로 매단 그런 악기들을 그때 연주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그 다윗이 불렀던 그 찬양 가운데 가장 우리 마음속에 와 닿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인해서 감사드리고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고 왜냐하면 그가 하신 모든 일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 바로 그 장면 그 말씀 그 찬양시가 전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말씀이죠 3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is good His faithful love endures forever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진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정직하신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니 하나님께 Give thanks to the Lord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조금 더 나누고 싶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감사할 대상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나요? 정말 우리의 그 삶이라는 게 혼자 혼자의 힘으로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지금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같은 클래스메이트들이 있고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이 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고 교회에 오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친구들이 있고 또 가까이 팀장이 있고 간사님이 계시고 전도사님들이 계시고 또 교회 안에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시고 이들과의 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비즈니스 현장이나 어디를 가든지 다 그렇단 말이죠 근자에 와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 환경 이 환경 문제도 그렇고 환경이 오염돼가지고 생태계가 파괴되면 그것이 나의 삶하고 관계가 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유 뭐 거기 오염이 되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황입니까? 그건 과거에 했었던 생각이고 생태계가 파괴되어가지고 거기 사는 동물들이 다 죽고 식물들이 죽고 물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하면 그게 내 삶하고 직결된다 일본의 원전이 폭파돼가지고 바닷물이 그 일대가 다 오염이 되고 거기 있는 생선은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고 한 마리도 먹을 수가 없고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우리가 눈을 이렇게 돌아보면 다 감사할 일들이 꽉 차서요 내 친구들에게도 감사하고 선배들에게도 감사하고 선생님에게도 감사하고 교회 오면 다 감사할 사람들뿐이고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나와 관계된 것들이고 이것이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Give thanks to the Lord 성경은 감사에 대해서 다른 감사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니까 다른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만큼은 여러 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provide 다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합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니까 내가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다 왜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발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면서 살고 있을까요? 저는 며칠 전에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 읽으면서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꼈어요 거기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모세가 출애굽 이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를 내려주시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물을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발이 부르튼 적이 한 번도 없고 의복을 우리가 의복이 없어 가지고 못 입은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무지입니다 버려진 땅이에요 거기서 40년 동안 지날 때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기적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광야에서 사는 식물 하나하나 풀 한 송이 한 송이 마다 그냥 풀이 아니에요 아주 잎들이 날카롭고 찌릅니다 가시가 다 있어요 이런 데서 40년 동안을 지내면서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 기적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야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야 내가 지금까지 먹고 입고 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프로바이드 해 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지난 금요 찬양 예배 때 그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제 마음속에 참 감동이 많이 됐어요 다른 찬양들이 다 좋지만 특별히 그 찬양 하나가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은 인상을 줬습니다 요즘에 많이 불르는 힐송 가운데 하나인데 거의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가사였어요 제목이 There is the air I breathe 이게 대어리가 아닌데 This is it 대어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This is it This is the air I breathe 두 번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호흡하는 공기입니다 뭐가요? Your holy presence living in me 내 안에 살아있는 당신의 임재 내 안에 살아있는 당신의 임재하심 내 안에 당신이 있다는 것 생각 그 생각 이것이 제가 호흡하는 공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This is my daily breath This is my daily breath Your very words spoken to me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이 저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리고 And I'm desperate for you 나는 당신을 목말라 합니다 당신을 갈망합니다 And I'm lost without you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아 이런 그 요즘 많이 부르는 힐성 가운데 하나인데 참 아주 그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내가 호흡하는 공기와 같으신 분 그러나 내가 호흡이 끊어지면 공기를 마시지 못하면 내가 숨을 쉴 수가 없고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당신의 임재하심은 저에게는 호흡하는 공기와 같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For h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믿음 생활 살아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 난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진짜 나쁜 분이야 나에게 한 번도 좋은 일을 한 적이 없어 그렇게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혹시라도 있나요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형제나 자매가 있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다시 그 생각이 바뀔 거예요 아니구나 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을 머지않아서 그 형제나 자매가 깨닫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제가 언제 왔더라 1983년인가 1983년에 미국에 왔어요 제가 왔을 때는 여러분과 똑같은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공부를 마치고 내가 졸업한 그 학교에 가서 교수를 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이 거의 다 이렇게 잡힐 정도로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연락이 오면서 너 언제 공부 끝나느냐 제가 공부 끝나는 걸 계속 체크하고 있고 연말마다 교수님들로부터 격려하는 카드가 오고 조금만 더 하면 다 잡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뜻하지 않는 그 일을 겪게 하시면서 저의 인생의 길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만약 그때 그냥 빨리 어떻게 마치고 쪼르르 가버렸으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런 시간도 가질 수가 없고 여러분 앞에 서는 일은 더 이상 없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지금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에게 정말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해프닝 그런 일들은 제 인생 속에서 정말 절망스러운 일이었어요 난 인생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절망을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얻는 명예나 인기나 제가 어디 나가면 제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거나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원래 유명하지 않으니까 관심도 없는 거지만 그리고 제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관심 없어요 저는 많이 벌지도 않지만 관심 없어요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에요 성경 말씀을 같이 놓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주일마다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같이 나누는 일 이 일이 저를 행복하게 하고 이 일이 저를 감사하게 만들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긴 하지만 참 저는 행복하다 감사자를 앞두고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아마도 그 감사의 마음은 저 혼자의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감사의 마음이 있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나 놓고 생각하면 그 절망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까지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Give thanks to the Lord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For he is good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good 좋으신 분이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을 때 아마 다윗도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얼마나 많은 절망을 그가 겪었어요 제가 절망 10번 했다면 아마 다윗은 100번도 더 많이 했죠 그렇게 많은 절망을 겪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절망 속에 내버려 두지 않고 절망에서 이끌어내서 지금 있는 이 자리까지 그를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냥 말씀을 좀 뛰어넘었습니다마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이 얘기가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은 알 거예요 오늘 역대상 16장 28, 3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실은 그 말씀이 시편 말씀이 많이 나와요 똑같은 말씀이 그런데 그 시편은 다윗이 쓴 게 아니고 누가 썼는지 몰라요 제가 짐작하기는 이 시편 쓰신 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옛날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자기들의 시편에다가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오늘 읽은 역대상 16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그 중에 왜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에요 제 인생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었어요 저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좋으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습니까? 다윗을 거기서 꺼냈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꺼냈어요 이제 여러분도 거기서 꺼내가지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가지고 He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고백하게 반드시 만드실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기 인자하다고 하는 얘기는 영어 성경에는 Faithful Love라고 했어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Hesed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 번역한다면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가능해요 어떤 번역 성경에는 그냥 Mercy라고 번역해요 Mercy, 자비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Unfailing Love Unfailing Love 결코 중단되지 않는 사랑 그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인자, 인자하심 저는 인자라고 하는 성경 번역은 썩 좋은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인자라고 그러면 그 뜻이 잘 들어오질 않고 어떻게 착해 빠져가지고 어떻게 귀가 좀 처지고 이렇게 착한 뭐 그런 인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결코 중단되지 않는 사랑 His unfailing love His faithful love Endures forever 그 하나님의 결코 중단되지 않는 사랑이 Endures forever 계속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엎치락뒤치락 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위기감이 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에 대해서 그 사랑을 거둔 적이 없고 그 사랑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Endure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Endure라는 그 말의 뜻에 견딘다는 뜻도 있고 유지한다는 뜻도 있고 지탱한다는 뜻도 있고 우리말로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기 직전이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 하나님의 faithful love를 거둔 적이 없어요 그래서 Endure라는 말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제가 오늘도 찬성가 부르면서 넓은 들의 익은 곡식 그 찬성 한 번은 불러야죠 그래도 감사절이니까 농사도 안 짓지만 그래도 그 찬성 한 번 불러야죠 향수가 있어요 추수감사절 감사 얘기하다 보면 꼭 말하게 되는 게 하박국 3장에 나오는 마지막 절에 나오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어도 그 말씀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하박국이란 사람이 참 안 된 사람 같아요 안 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었더니만 하나도 열매가 열리질 않네 밭에 나가서 땡볕에서 열심히 일하고 농사를 졌는데 거두어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양을 열심히 길렀구만 양 우리에 가보니까 한 마리도 없어 아니 소도 열심히 길른 것 같았는데 가보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아 정말 이게 웬일입니까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는 인생은 없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이올러지 전공한 사람이었는데 여자였어요 포스닥 생활을 하면서 뭘 실험하고 뭘 길른다고 열심히 놀지도 않고 푸짐하게 가서 지키고 관찰하고 했어요 어느 날 그냥 목사님 제 인생 여기서 끝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다 죽었대 지금까지 그거 가지고 무슨 리포트를 쓰려고 했는데 모든 자료가 다 없어진 거예요 하박국이라는 사람도 안 됐지만 그 여자도 참 안 됐어요 어디 그렇게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his unfailing love endures forever 그랬다가 그냥 조심하세요 그런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박국이 뭐라 그래요 그래도 다 망했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God's unfailing love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망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거두어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 환경 속에서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unfailing love가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다 적용해 보세요 다 망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faithful love라고 했어요 진실한 사랑, 정직한 사랑, 믿을 수 있는 사랑 사람의 사랑은 믿지 못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백 번도 더하지만 믿지 못할 게 사람의 사랑이에요 I love you 하고 나서 머지않아서 헤어져 그런 그 사랑의 배신 이걸 당해보지 않는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누가 그랬어요 그게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faithful love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직해요 하나님은 입으로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마음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I love you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가 멀어질 때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도 내가 망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endorse라는 단어 대신에 pursue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이 감사절 예배를 설교를 마치면서 이번 2013년 감사절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해야 되고 여러분도 해야 되고 무슨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최고의 감사 고백이 될까 오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세요 그 감사의 고백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일찍이 그 고백을 했고 많은 시편을 쓰신 그 시인들이 이 고백을 따라서 했어요 오늘 2013년 감사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제가 먼저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따라서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준비됐습니까?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조금씩 조금씩 할 테니까 그대로 따라하세요 할 때는 다 어린아이 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에게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절망적일 때도 제가 절망의 부렁탕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저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 똑같지는 못해 똑같지는 못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지는 못하지만 대충 하나님 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같이 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에게 너무나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절망의 부렁탕에 빠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결코 저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게 많은 시편 기자들의 고백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고백이 돼서 이날 아침에 하나님께 올려줬어요 하나님은 최고의 감사를 받으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감사는 없어요 이 감사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심이 담긴 고백이 된다면 하나님은 최고의 감사를 받으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절 예배에서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 이유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언제나 그의 자녀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이 감사절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내 고백을 기쁘게 받는다 이렇게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정말 다윗의 마음 속에 은혜와 감사와 찬양이 넘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옵소서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